아 네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왔는데 네 데스타 박재범님께서 데스타예요 나와주셨습니다 그냥 스타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쿠르 선수 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뮤직비디오 촬영 나오고요 누구시죠? 한사부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쿠르 코치 김수혁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한사부 팀이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을 나왔는데 오늘 또 어떤 촬영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네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면을 주셨는데 거의 뭐 도둑 아니에요? 도둑 컨셉이 도둑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벽이 벽이 거의 뭐 후쿠다스예요 후쿠다스 후쿠다스고 핸즐가그레텅에 나오는 그 과자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네 촬영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아 네 오늘 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왔는데 네 네 데스타 박재만님께서 네 데스타예요 나와주셨습니다 그냥 스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꽤 큰 채널에 많이 나왔어요 펄컵 말왕 아 말왕에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맞어 가르치고 네네네 아 봤어요 봤어요 잘 봤어요 언제 또 한 번 배우러 오시면 됐어요 무서워가지고 잘하시네 잘하시네 무서워 잘하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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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바면 촬영이 끝나고 이제 저녁식사 촬영이 끝났습니다. 아 맞다 1차 촬영이 끝나고 저녁식사 촬영이 끝났습니다. 닭볶음탕 자öncom 한민국 집사 앤상 앤상 집사 앤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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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